일본군 우현보 사건에 대해 일본이 끝없이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더니 이젠 우현보 결의안 추진까지 방해 공작하고 나서는 등 그야말로 온갖 추잡한 만행은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펠르세즈 박 우현보 기린비를 철거시키기 위해 일본 정보와 일본 정치인들의 공작으로 한인통포 사회를 분노케 하면서 우현보 기린비에 대한 역사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기린비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뉴저지 주의회에 일본군 우현보 결의안을 상정해 현재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도 이와 같은 일본군 우현보 결의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일본인들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결의안을 제출한 주의원들에게 이메일을 수백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골적인 거짓말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현보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이들은 고위 장교들보다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다. 심지어 장군들보다도 많이 벌었다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우현보 강제 등원은 모두 허구라며 일본의 자랑과 선조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한국인 우현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까지 개최하며 전단문에 우현보 강제 연행설은 한국인의 치욕이라며 이를 세계에 알리자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으로 한국인 우현보 문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30년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20만여 명의 우현보를 강제 동원해 20세기 최대의 성매매 사건을 저지른 일본이 자신들의 치욕을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33년, 1993년 일본의 고노 관방장관은 우현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년 후에는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까지 우현보 문제는 분명 일본의 잘못된 전범 행위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의 우위 정치 세력들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더니 급기야 이번엔 신임 아베 일본 총리마저 이러한 담화 내용을 부정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역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범죄를 부정하고 사과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일본 역사를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며 한미일 세 나라 간의 협력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나 정치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가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마저도 정당화하려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치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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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